우리 파리에서 쭉 같이 지냈어 알아 돈 아끼려고 그런 거잖아 누나 본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? 이거 언제! 네가 말해 원재야 너 어디 아프니? 너 왜 그래? 너 아픈 사람 같아 우리 서로 사랑해요 얘 뭐라니? 얘 지금 뭐라니? 우리 서로 사랑해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? 그만해 오줌아 너 아직도 모르겠어? 네가 네가 뭔가 잘못된 거 같아 단단히 잘못됐어 나도 그동안 그동안 너무 혼란스러웠어 네가 나 좀 이해해주라 나 더 이상 더 이상 도망치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엄마 가게 놀아 가게 수고한 신규 나 찾아 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